여기가 뭔가 쎄지,깔쎄지,깔쎄지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하는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장 말 몇 개로 답을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감을 담았듯이 나는 깼지 지금 기분이 없대?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기분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